안녕하세요 공방 남미입니다 오늘은 왜 저 혼자 있느냐? 저도 모르겠지만 아빠가 일로 보냈답니다 세번째 컨텐츠는 수아, 몰래카메라 입니다 지금 수아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인데요 할머니 핸드폰 바꾸시면 수아가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심이 없어서 와이파이 되는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은 짜잔 여기있습니다 수아에게 몰래카메라로 유심을 선물하려고 해요 수아는 아직 모르고요 개봉 작전 개시 몰카입니다 자, 긴 시간 끝에 전혀 유심도 없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서프라이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다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가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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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전화 오는 거야 지금? 수아인 거 같은데? 엄마 전화지 엄마 전화 받아 수아가 엄마 전화 좀 갖다 줘 수아 그때 눈치 채지 않았어? 진짜 몰랐어 사람 납작 중국안ijn 수아 vs dedans 여보세요? 세보다 als 뭐가? 유심노시 empower 뭔가 이쁘면 춤 댄스 till 진짜? 응 좋아 응 이거 호수아 좋아? 응 얼마큼 좋아? 많이 많이? 할머니 할아버지 뭐냐? 이거 재환호에요 아이고 이게 우리 수아수업이야? 네 오 우리 수아수업으로 땄어? 네 어이구 감사해요 우리 사랑하는 공주님 아빠 할아버지가 우리 공주님하고 직접 통화해야 되겄네? 네 우리 공주님 휴대폰 개통 축하해요 네 알았다 네 여보세요 할아버지 나 할아버지다 네 그런데 왜 수아가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다 했어? 핸드폰 생겼으니까요 어? 핸드폰이 생겼어? 네 아니 수아가 핸드폰이 생겼으면 어떡해 네? 수아가 핸드폰이 생겼으면 어떡하냐고 왜요? 응? 수아가 막 수시 떼도 없이 그냥 막 전화할아버지한테 할거 아니야? 네 그러면 할아버지가 구살할거 같은데? 아이고 좋겠다 네 수아가 춤추어야 되겄네? 이미 췄어요 이미 췄어요 췄어? 네 아이고 할아버지도 안고는데 춤추면 어떡해 할머니 얼굴 애기 네 아 이거 누구 전화에요? 이거 제 전화에요 어 얼라 앙짱 놀래서 하면 누군가하고 네 좋겠네요 네 전화도 할 수 있고 네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네 아 아 아 전두사진 아 아 전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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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두사진 전화해볼게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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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